무기한 연기됐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불편한 만남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최고위원회 파행을 겪은 새누리당에 내일 운영위원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집중 분석,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상당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행을 겪으면서. 의원들의 과격한 언행을 사실상 김무성 대표가 자제시켜왔는데 본인도 자리를 박차고 나갔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을 한간에서는 시중에서는 KBS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의 봉숭아 학당팀이 출연진을 전면 교체하고 스튜디오도 새누리당사로 옮겨서 첫 녹화를 했다. 이렇게까지 풍자 내지는 꼬집는 걸 봤는데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김태호 최고위원이 계속 이렇게 사퇴해야 된다고 두 번을 정색을 하니까 김대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신문방송 틀기만 하면 청와대, 박근혜, 유승민, 충돌, 누가 이기나 언제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죽을 마시죠. 그래서 오죽해야 고육책으로 의원들 저 인터뷰 좀 자제하시오. 그리고 최고위원회의도 비공개로 돌렸는데 정당사상, 새누리당 생기고는 처음일 거예요. 항상 열려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도 기자들 그랬겠지만 국회 복도 앞에 한 시간 동안 쪼글치고 앉아있는 거 참 보기도 딱하던데 결국 그거 먹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금종령, 금원령 이런 거 내려두고 안 됩니다. 기자들은 사생결단으로 어떻게든 알아서 벽치기를 하든 뻗치기를 하든 탐문을 하든 해서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심한 취재 경쟁에 그게 뭐 대단한 급비사항이라고 그게 보완 유지가 되겠어요. 김대표의 그런 처지도 조처도 저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당 대표로서는 어쨌거나 당과 청와대가 계속 이렇게 정면 충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 전에 폭탄 선언 해놓고 나서 일주일째 계속 온 나라가 메르스고 가뭄이고 경제위기고 하나도 없이 여기에 다 매몰돼 있잖아요. 사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김대표로서는 일면 터분 좀 우리 말고 딴 걸로 가자. 그러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 좀 조용조용 시키고 싶은데 김태우 최고위원이 자꾸 눈치 없이 오늘 아주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고는 이제 나가면서 소동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첫째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베이징 당대표되고 나서 베이징 중국 방문했을 때 김태우 최고위원이 없는 동안에 사퇴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목니 떼를 쓴 적 있어요. 김무성 대표로서는 좀 곤혹스러웠고 의외로 오래 버티는 바람에 따로 만나서 이렇게 하고 지금 최고위원 한둘이 물러나기 시작하면 당원상 대표 지도부를 새로 꾸려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자기의 지도력뿐만이 아니라 당 전체 당정 및 청 청와대 전국 운영의 전체의 큰 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외적, 외생적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이렇게 맞서는 형국 속에서 김무성 대표의 스텝이 좀 꼬인 측면이 있거든요. 어정쩡하게.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뭐요? 어느 편이요? 그랬을 때 쉽사리 어느 편을 들지는 힘든 처지는 알겠는데 여론은 유승민 대표 쪽에 가 있고 그렇다고 유 대표를 편하게 응원하자니 청와대가 영 신경 쓰이는 거고 그렇다고 청와대 말만 듣고 가자니 자기 그거 축축축 비중이 떨어지는 게 체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조용조용히 외칠 넘어가다가 7월 6일 날 본회의 때거나 또는 좀 한 열흘쯤 더 있다가 추경할 때 이렇게 하고 유 대표로 하여금 나가게 해서 그러면 딱 좋겠는데 계속 압박을 하니 기자들은 언론에서는 좋은 것이고 옳다구나. 그러다 보면 개파 간 갈등이 있고 더군다나 오늘은 또 뭐 별 말이 없던 원유철 정책위 의장도 나타나서 가지고 정면으로 대거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의할 맛이 안 났겠죠. 당을 좀 조용조용히 해보고 싶은 대표로서의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조용해질 사안은 아니고요. 김태호 최고위원이 마음에 안 든 점이 있었을 겁니다. 김무성 대표로서는. 지난번에 그 사퇴 목립화동도 있고 이번에도 이 건에 아주 총대를 메고 마치 자기가 홍의병인 양 유일하게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의 목소리를 가장 강하게 반영하고 막 빨리 나가라고 기회만 있으면 바라는 건데 한간에서는 제가 이거를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냥 뭐 정보보고 수준으로 들어주셨으면 시청자들께서도요. 김태호 최고위원이 뭔가 조금 조심해야 하는 일에 걸려있는 게 아니냐 약점을. 청와대 측에요. 또는 사정기관으로부터 뭐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설도 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 뭐 이것을 뭐 믿거나 어디 퍼날리지 워낙 강경한 태도를 보이니까 그런 얘기까지 너들고 있는 거죠. 그런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만큼 강경하게 나오는 데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쓸데없을 수도 있는 의혹을 초래할 정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김부성 대표 때문에 결국 조용조용 해보려던 게 그만 봉숭학당 시청률이 확 올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온통 다 화제 아닙니까. 스포트라이트만큼은 확실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곤란할 것 같아요. 입장을 밝히기가. 그렇죠. 그런데 어제 졸렬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만 그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이번에는 국회의장 접견 일정에서 정의하 의장을 제외시켰다.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군요. 우리 저 오얀나무 밑에서는 갓근을 고쳐쓰지 말, 고쳐매지 말라든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탁인가 하는 그 회의. 5개국 국회의장들을 청와대로 조치해서 대통령이 예방하는 지극히 관례적이고 의례적이고 사실 저는 그런 단체가 있나 하고 처음 들어보셨던 분이 아마 대다수이실 텐데 어쨌거나 어느 나라든 국회에는 권력의 심장이자 원천이고 중요한 곳이긴 하죠. 그러면 각 다섯 나라의 국회의장들을 대통령이 만나면 초청국이자 주빈국인, 손님을 대접하는, 손님을 맞아들이는 호스트 국가로서는 당연히 우리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무슨 아주 유명한 영화감독이 한국을 와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청와대를 예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화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연히 가고 영화협회 회장도 이렇게 배석하고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다섯 나라의 국회의장이 와서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은 청와대에서 부르지 않았다. 그건 일단 기본적인 의전에도 안 맞는 거고 관이나 청와대라는 것은 의전과 예절, 규범 이런 것들에 최고의 규범과 클래스를 유지하는 건데 일반 속가, 민간에서도 그런 의전은 없는 거죠. 이건 뭐겠어요. 이번 유승민 파동 났을 때, 국회법 개정안 파동 났을 때 정의와 의장이 지금은 물론 당적을 초월해야 하니까 탈당해서 새누리당 신분은 아니지만 새누리당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2, 30년 정치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건건이 따박따박 문구 조항 짚어가면서 청와대와 각 세우고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더니 새누리당 그냥 깔아 뭉개려고 했잖아요. 아예 제의조차 안 하고 그런데 정의와 의장이 입법부의 권위를 입법부가 지켜야지 무슨 소리냐. 국회법에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반드시 제의에 붙여서 표결로 결정하게 돼 있다. 국회법에 딱 대모처럼 박혀 있거든요. 의장으로서는 자신이 입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않으면 수장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러면서 점잖지만 마치 낭중유추 주머니 속의 손고처럼 청와대 대통령의 어조에 대해서 마치 워드 바이 워드 식으로 대꾸식으로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기분 별로 안 좋았겠죠. 더군다나 정의와 의장은 친박계가 밀었던 후보를 떨어뜨리고 그것도 큰 표차로 떨어뜨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친박계가 좀 한 대 맞은 꼴이어서 별로 떨떠름한 판에 야 삼권분립 그래 좋은데 입법부 국회의장 수장호수 권위를 지키는 건 좋은데 청와대 생각할 때는 대통령 입장도 좀 자기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전혀 말이 안 먹히잖아요. 호흡이. 사인도 안 맞고. 그러니까 토라졌겠죠. 저는 이것은 외교 관리에도 맞지 않고 이거 역시 청와대의 졸렬 시리즈 2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좀 조급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방의 압박도 있겠죠. 유승민 빨리 결단해라. 귀하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친박계들 주요한 당정 청협의 다 스톱시키고 그 봐라. 결단해라. 이런 간접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졸렬 2탄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그 졸렬 1탄이 국회 운영위원회였죠. 내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내일 운영위원회가 좀 상당히 거슬리는 자리가 되지도 않을까요? 점잖게 표현하십니다. 거슬리다 뿐이겠습니까.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빨리 물러나게 했으면 좋겠을 알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유승민 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국회 하루를 오늘이죠. 완전히 생자로 공전시킨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청와대에서 사인을 보내거나 못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니까 결국 오늘 아무런 정치적 이득도 얻은 거 없이 내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금쪽 같은 하루 버렸어요. 내일 원래 명목은 청와대 결산이에요. 결산 심사를 받아야 통과를 하고 내년 새해 예산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9월 정기국회인데 정기국회는 새해 예산 국회라고도 하잖아요. 새해 예산 국회를 하기 위한 기초 필수 과목 전공 필수가 이 결산이란 말이에요. 그 첫 회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하는데 문제는 야당 의원들이 지금 몇 면들 자막으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선수들도 쟁쟁하더군요. 진선미 의원, 최민희 의원 등등. 그렇죠. 이종골 대표도 물론 들어있고요. 그러면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휘하 주요한 참모들이 다 나오는데 이병기 실장에게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걸 당연히 묻겠죠. 야당으로서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옳았느냐 유승민 원내대표를 왜 몰아내려고 하는 거냐 뭐가 잘못된 거냐 국회 선진화법상 현재는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도 211명이 합의로 된 건데 대통령이 왜 3분의 2를 훨씬 넘는 의원들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니까 권력의 원천이죠. 대통령도 선출 권력이지만 국회도 또 다른 선출 권력이니까 이건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아니냐 누가 봐도 묻고 싶었던 거 당연히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은 대통령한테 묻고 싶겠지만 그럼 이병기 실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김기춘 실장과는 다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또 회의를 주관하는 체험에는 그 문제의 유승민 대표란 말입니다. 그럼 회의를 어떻게 원만하게 운영할지도 관심인 것이고 본인 얘기가 자꾸만 거론이 되면 그렇다고 회의 사회권을 넘겨나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내일 조그마한 분수령 하나는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들고 아마 정치부 기자들은 상당히 바쁠 겁니다. 네. 내일 운영위원회를 좀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친박계가 똘똘 뭉쳐서 유승민 대표를 고립화 그리고 고사화로 몰고 가고 있는데 청와대 기세가 워낙 등등하니까 비박계가 좀 움츠를 하면서 맨 앞에 깃발을 들고 나서는 사람은 없는 형국인데 친박계는 확실한 리더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리더가 쭉쭉쭉 있는데 반면에 비라는 것은 누구를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임이니까 대표할 만한 사람이 그닥 없는 거예요. 이따는 김무성 대표가 해주면 좋은데 지금 김대표는 그럴 의사가 별로 없거든요. 아직은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이번에 유 대표 지금 거의 쫓겨나게 돼 있는 수순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있으니. 그런데 유 대표가 쫓겨나면 김무성 대표도 힘들어져요. 둘이 같이 있어야 비박계로서 당국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둘이 사회를 보다가 한 사람이 가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망치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는 거죠. 그래서 김대표도 어정쩡할 거고 내일은 아무튼 여러 가지로 꽤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